안녕하세요. 이제 퇴근길 서양을 향해서 갑니다. 우리 집으로 매주의 보혈은 매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라 아이고 좋습니다. 왜 갑자기 이렇게 관리를 해야되나 다른게 나왔어요. 갑자기 다른게 나와가지고 네, 내주의 보혈은 지금 도난주간 순환주간인데 내주의 보혈은 이시간 너의 맘속에 이시간 너의 맘속에 어떤 일이 일어나 있는지 보시나요 이시간 너의 맘속에 하나님 사랑 가득하기를 하나님 사랑 가득하기를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얼마나 너를 사랑하시는지 너를 위해 저 별을 만들고 세상을 만들고 아들을 보냈네 아들을 보냈답니다. 오래전부터 너를 위해 준비해 하나님의 큰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해가 넘어가는 이 아름다운 세상을 하나님께서 주신 걸 감사드립니다. 가고 오고 퇴근하기도 하고 다시 또 출근하기도 하는 이런 시간이죠. 네, 우리도 아이들 집에서 지금 퇴근하는 길입니다. 이 시간 너의 맘속에 하나님 사랑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해 간절히 소망해 하나님 사랑 가득하기를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얼마나 너를 사랑하시는지 너를 위해 저 별을 만들고 세상을 만들고 아들을 보냈네 아들을 보냈죠 오래전부터 너를 위해 준 빛은 하나님의 큰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힘든 일도 있겠지만 나 그때마다 늘 함께할게 함께할게 하나님 보이신 그 사랑으로 나 또한 너를 사랑해 나 또한 너를 사랑해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를 너의 가는 길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너의 사랑 너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고래전부터 고래전부터 꽃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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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해야 되겠네요 손으로 바꾸고 꽃들도 Evening flowers 예 저 소양 해가 다는 모습을 시켜드리고 싶어서 언제까지 부를지 모르지만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골짝 지나갈 때에 마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야 일본말로 하니까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네가 오게 되리라 그날에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